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시성주 이사두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거의 3일 연달에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목요일까지는 월간 견적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좀 바쁘게 서둘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요표도 유포닛 도움을 좀 받았고요. 뭐 여러분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실구매도 꽤나 도움이 되는 표잖아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3월 17일 기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제품금부터 볼텐데요. 추천목록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가격은 내렸는데 환율이 살짝 더 올랐는데 불구하고 내린 이유는 성수기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3월 말쯤부터는 슬슬 비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린게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더 큰 폭으로 낼까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내지는 않아요. 뭐 기까지 봤자 몇만 더 빠지고 말겠죠. 차라리 그걸 기대할 바에 여러분은 카드 청구 할인이나 아니면 특가하는거 노리시는게 좋을겁니다. 뭐 어쨌든 요 하이엔드 제품군 중에서는 6900XT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딴 애들 6천원 5천원 가성비하고 있을때 1% 성리를 내기 위해 4,700원의 가성비를 보여주면서 요 QHD상 해상도 쓰기 위해서 적합한 제품들 하이엔드급에서는 6900XT가 가장 가성비가 좋네요. 그 다음은 7900XT나 7900XTX가 가성비가 좋아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착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상 레퍼런스 제품이 좀 저렴하게 가격에 측정되어 있지 이 레퍼런스 제품은 온도 문제 때문에 이슈가 있기도 했고 여러분한테는 소음이나 디자인적으로 크게 선호받는 제품이 아니다보니 비레퍼 여러분 좋아하는 제품 기준으로 봤을때는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7900XTX는 150만원대가 넘어가고요. 7900XT도 한종류 기가바이트에서 나온거 한종류 빼고는 대부분 비레퍼가 12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에는 이게 나오겠죠. 아니 송전이 그것을 바에는 같은 덜이면 4070T를 쓰겠습니다. 혹은 4080을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거에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버 안정성에서 라데오는 조금 불안한 면을 보이고요. 그리고 게임 호환성에서도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제품은 작업용도로 쓸 때 가속기능도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호도는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비슷한 가격이면 엔비디아 쓴다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6900XT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QHD에서 풀옵으로 아니면 상업으로 게임하고 싶다. 그럼 4070T로 가시고요. 나는 165모리터, 240모리터 QHD로 쓴다. 혹은 4K에서 옵션 좀 타협하고 즐기고 싶다. 그럼 4080으로 가시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난 4K에서도 상업으로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한가지 제품을 껴쓭니다. 4090으로요. 여기 보면 얘네들 가성비가 그래도 좀 있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돈준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성능세가 워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이 하나는 난 높게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성능을 약속하고 아무래도 비슷한 비용이면 엔비디아 제품을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추천할께요. 6900XT, 4070Ti, 4090 이 순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 추천 끝냈고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라인업이 실제로 여러분 많이 구매하는 라인업인데요. 6800이나 3970Ti, 3970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품절 임박이에요. 있는 제품이 거의 없거나 한 종류밖에 없어서 추천 모래에 넣기 어렵고 그거 다 빼고 보면 사실 3960Ti와 6650이나 6600 시리즈의 싸움이 될겁니다. 6700도 파는거 한 종류밖에 없고 6700XT도 사실상 파는게 뭐 몇종 없습니다. 그다보니 요렇게 싸우게 될텐데 저는 일단 6600XT나 6650XT는 잦은 클레임으로 추천 목록에서 빼겠습니다. 저거 몇개 팔지도 않았는데 연락와서 가끔 검은 화면 뜨는데 왜 그런건가요? 제가 하는 게임이 이건데 프레임이 좀 안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아니면 뭐 크롬 하는데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뭐 녹색으로 뜬다던지 뭐 이런 가속 기능만 끄면 해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양하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일단 요 제품은 추천 목록에 넣기 좀 어렵습니다. 컴퓨터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 그래픽 드라이버 지웠다 새로 깔은 것도 제대로 못하시거나 가속 기능 끌지도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3960Ti 한 종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3960Ti가 두개가 혼종돼서 팔고 있어요. 그 두개가 뭐냐면 GDDR6 그리고 GDDR6X입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40절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저가 GDDR6X를 선호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근데 말씀드릴게 있어요. 이 GDDR6X가 3070급의 상류에 나오는 제품은 몇종 없습니다. 충분히 높은 전력 공급 그러니까 8플러스 8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력 제한을 260 이상 풀어놓은 소수의 상위 제품군만 307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요. 대부분의 저렴하게 사는 최저가 제품들은 그냥 상위권 Ti랑 똑같아요.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한 2% 3% 높아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둘이 많은 차이밖에 안 나서 저도 많은 차이밖에 안 나면 GDDR6X 쓰는 게 나아 보이고요. 혹시나 3만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그냥 GDDR6X 안 붙은 거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게 좀 더 가성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3만원 격차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제품은 클레임이 무서워서 추천 목량에 넣지 못하고 혹은 품절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라인업은 이 상공입국 Ti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냥 60 제품군이 들어가 있는 라인업인데요. 여기에 단종되는 제품 다 빼고 나면 인텔에서 출시한 A 시리즈랑 상공입국 Ti 12기가, 상공입국 Ti 8기가 그리고 6,600 이렇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6,600은 6,650XT나 6,600XT나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클레임이 좀 옵니다. 가성비는 가장 좋은데요. 다른 제품을 얘기했을 때 거의 10만원 싸니까 솔직히 메이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쓰실 분들 조금 불편한 감수하고 쓰시거나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상공입국 Ti 12기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성비 솔직히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3,000원하고 3,500원이면 16% 정도 조금 더 가성비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성능격차도 나름 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한 만큼 상공입국 Ti 12기가가 약간 성능이 좋다는 느낌은 들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다용도로 쓰려고 할 땐 이 상공입국 Ti 12기가가 괜찮아 보이고요. 진짜 찐 가성비로 쓰겠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6,600 한번 고민해보시는 거 저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상조사 있다고 나한테 탓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가공을 사셔야 돼요. 이상조사 없이 쓰시는 분도 꽤 있는데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만 열러가도 사실 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게 되거든요. 손님하고 신뢰도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신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제품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상공입국 Ti 12기가 한 종류 제품만 추천드리고요. 정말 특수한 용도의 인텔 이거 자원료 쓴다 하시는 분 있긴 한데 게임 용도는 솔직히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니까 그냥 이건 추천 안 하고요. 상공입국 Ti 8기가는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쭉쭉쭉 다 빼다 보니 이거 한 제품 여기서도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밑에는 메인스트리 하위나 엔트리 라인업인데 나온 지 좀 됐는 1060하고도 크게 성능이 차이 나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1060, 6기가가 58% 성능인데 여기 애들은 그거에 비교하면 그래도 한 20-30분 높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실 텐데 요쯤부터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아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얘네들 가성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6600보다 못하고 상공입국은 12개랑 비교해도 가성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위 라인업은 사실 가성비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돈을 돈준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하위 라인업보다 가성비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메인스트림이고 혹은 엔트리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헐빈한 분들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고성능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라인업인데 요새는 팔 생각이 없나 보입니다. 이 나온지 벌써 3년씩 된 제품들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어요. 하나도 안 싸졌어요. 진짜 여기 제품 사면 좀 호그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뭐 상공입국은 12개랑 다르지 않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얘네들은 솔직히 FHD에서도 옵션 타입에 되는 게임이 꽤 많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든 뭐 10만 정도 더 쓰셔서 상공입국은 12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6600 쓰시는 게 얘네들보다는 확실히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천 목록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진짜 진짜 난 저사양게임 밖에 안한다. 그럴 때나 166군 슈퍼 한번 고민해볼게요. 그나마 166군 슈퍼가 이 중에서는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밑에는 로우엔드인데요. 여기는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제품들인데 이거를 뭐 20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그렇죠? 얘네들은 진짜 내장 그래픽하고도 별 차이 없기 때문에 10만원 줄 의미도 없고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 카드보다는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6600이 얘네들한테 10만원만 더 주면 가질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성능 차이가 2배에서 4배까지 납니다. 진짜 좀 아니 이건 뭐 밑에 라인에 사지 말라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가격 책정이 이상합니다. 한 7만원, 10만원 정도 나와야 생각해볼 만한 제품들이다보니 여기는 진짜 진짜 추천 못하는거야. 여기 추천하는데 있으면은 거기서 구매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 제품도 추천한다고?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든 2급이라도 가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게임을 한다면은 이 정도급은 가져야 여러분이 워만하게 게임을 할겁니다. 그래서 로우엔드는 아예 추천을 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래픽 카드 3월달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추천을 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이 표 보시면 여러분 남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 표 보시고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목요일날 월간경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목요일날 월만하면 진짜 올려드리고 싶어요. 늦어도 토요일까지 진짜 올려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여름에 따라서 Daily rédu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전 월간경정은